여러분 이 아주 중요한 정언입니다. 박동근 전 선관위 직원의 최후 진술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간암에 걸려 가지고 거의 말리기입니다. 호흡하기도 여러분 숨이 차고 물을 마시기도 여러분 힘든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몸을 이끌고 나와 가지고 권영애 전 안기부장하고 황교안 전 총리를 앞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남은 날이 얼마 안 될 때는 아주 극단적인 사람은 아니고는 대개 사실과 진실 쪽에 서는 거죠. 이분이 이 선관이 내부 직원의 양심 선언입니다. 안 당한 정치인이 없습니다. 안 당한 정치인이 없다는 겁니다. 이야기는 2002년도에 전자투표지 분류기가 도입된 이후에 대부분의 선거가 오염이 됐다는 겁니다.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내린 결론은 2016년 총선에서는 정당 차원의 전면적인 사전투표 조작은 없었고 그러나 특정인을 쿡 찍어 가지고 밀어주거나 낙선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은 있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2017년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 주역이 돼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라는 하수인 에이전트를 활용해 가지고 정당 차원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전국적인 차원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사전투표 득표수 증가와 감소 증감 작업을 통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해온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지역선거관회는 모두가 범죄집단이다. 대한민국의 여러분 한글이 한글이 포함할 수 있는 표현이 그냥 범죄집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내 가슴 속에 범죄집단 이상으로 한글이 담을 수 있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범죄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송에 이 닥터 브레인이라는 데서 여러분들 보도를 한 겁니다. 보도를 한 거고 이분이 이제 마지막 장면에 왜 나섰느냐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방송이라서 나가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바쁘실 테니까 이 내용 가운데 앞부분을 한 번 보시게 되면 뒷부분에는 좀 부연적인 설명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다 들으면서 녹취록을 작성했습니다. 박동근 이 근자가 아니고 근입니다. 근국대학 할 때 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충격증은 제가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서 보통 투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선관이 직원으로서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많은 투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오늘 오신 권영애 전 국정원 원장 장관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동안 제가 쓴 책 전자개표의 비밀을 통해서 저의 1차적인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관위에 근무했던 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투쟁했던 인물이 정원이기 때문에 이 정원이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전자투표가 2002년도에 나온 제도인데 그때 당시 이회창 같은 경우는 두 번 다 나가뜨려졌습니다. 그것은 김대중과 노무현에게 패배했다는 것 듯합니다. 그랬듯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장난질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난질은 선거 결과를 조작하는 겁니다. 그때 여기에 안 넘어간 정치인들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공직선거가 더 부정선거를 했다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럼 선거관리위원회가 누구 지배를 받았겠습니까? 정치권력이 바뀌면서 정치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의 여러분들을 하순이 됐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계속 장악된 게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그때 여기에 안 넘어간 정치인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거 부정 소위 행동대원들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권력의 향배에 따라서 변해온 겁니다. 그중에 여러분들 2016년까지는 김무성 씨가 크게 역할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결국은 양정철과 이건영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세력들이 장악을 한 겁니다. 여기에 다 모든 정치인들이 넘어가서 김무성 씨가 어부바 한 번 하면 떨어뜨릴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한참 활동할 당시에는 김무성 씨가 선거를 상당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시절입니다. 이게 얼추 2016년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잘 모르신 분도 계시지만 어부바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게 사투리인데 경상도에서는 어부바 하면 아이들을 업거나 어부바 업히거나 할 때 아이들한테 어부바해라 어부바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는 건 김무성 씨가 그냥 어부바 하면 당선시켜주는 것이고 그냥 어부바를 내려놓으면 너는 어부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낙선된다는 것을 이 박동건 씨가 우회적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거 관리위원회를 움직이는 세력들은 바뀌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거의 양정철과 이건영을 중심한 더블당 세력들이 다 장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파 진영도 조금씩 재미를 봤는데 시간이 가면서 완전히 뭡니까 선거 관리위원회가 장악이 된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좌파들에게 의해서. 어부바 하면 떨어뜨리고 김얼동 후보도 어부바 한 번 하면 떨어지고 김무성이 거기서 어부바바 하면 떨어지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김무성 씨가 김얼동 씨가 낙선되는데 역할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계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선관위 직원으로 하다하다 보다 못해서 처음으로 책으로 쓰고 전자개표의 비밀 제가 몇 번이고 항의하고 일어나서 이것을 어떻게든 때려잡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난 말기 때문에 그 기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관위 놈들이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런 공명호 tv에서 다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지난 3년 8개를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면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나온 공식적인 여러분들 발언이나 선거 관리위원회 관련자들의 발언 가운데 참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모든 게 다 거짓말이고 여러분 다 조작이고 다 사귄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선거 관리위원회는 범죄 집단인 겁니다. 선관위 놈들이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다 한 무리가 돼서 다 여러분들 똘똘 뭉쳐가지고 야 그거 아니야 하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야 쟤 그냥 떨어뜨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그럼 지금이라고 사전투표 그것은 첫 번째가 공직선거법을 아주 그냥 내놓고 위반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까 선거 절차를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하려면 공직선거법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헌법을 보면 선거운동은 공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하게 실시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이라도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헌법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선관위 직원들은 그것 자체를 천연 무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이 투표용지의 정품임을 인정하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기다려야 되니까 개인 도장 날인 대신에 투표관리관 이미지 이미지를 뭡니까 인쇄해서 사용하겠다. 세상에 도장 인쇄를 하는 여러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친 나라는 거죠.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운동은 균등한 기회를 보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거운동의 기회운동은 모두 시간과 선거법의 절차와 방법 그것을 법으로 정해서 법정 선거운동 방법에 실시되어야 되는데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것을 아예 싹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대법관들이 다 합리화시켜주는 겁니다. 이번에 법원 행정처장 대법원의 2인자가 된 천대엽도 여러분들 다 부정선거 은폐하는데 다 기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공직선거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자개표기 이제 전자투표개표 논안 그것을 했습니다. 제가 감정을 통해서 사실관계 증명은 사실관계 확인 증명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했던 부분이 있는데 법원에서 저한테 통보가 온 바에 따르면 그것은 전자투표기이지 기계장치가 아닙니다. 전자투표기인 거죠. 국정원도 10월 10일 날 이런 내용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자개표기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던 겁니다. 이걸 계속 선거하니까 여러분들도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권영애 전 국정원장이 질문합니다. 왜 이런 선거에 대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선관위에서 주도한다. 당신 입장에서 왜 그렇게 보는 겁니까 그것은 선관위에 다 죽습니다. 죽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혁명을 한 건데 황교안 전 총리 발언 밝혀지면 다 죽는다는 겁니까 다 죽어요 여러분 선관위가 큰 범죄 집단 인 겁니다. 지역 선관위 직원들은 위조 투표 제조 투입에 이런 관여하고 중앙선거관리위는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을 전산 조작을 하는 데 주동한 겁니다. 전부가 다 부정선거 카르텔이고 부정선거 마피아인 겁니다. 그 마피아를 깨게 되면 다 죽는 겁니다. 선거 부정이 드러나게 되면 선관위가 다 해체되고 죽는 겁니다. 선관위가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이것이 박동근 씨의 주장입니다. 선관위가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밝혀지면 다 죽습니다. 그래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선관위는 마피아입니다. 마피아 요원이 여러분들 배반하면 그냥 죽이지 않습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묻습니다. 어느 법이 사람들까지 개입되어 있습니까 박동근 전 선관위 직원이 이놈 저놈 다 관련되어 있는데 누굴 탓하고 안 탓하겠습니까 황교안 씨 반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는데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관련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대한 범죄 집단이 다 여러분들 범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입을 다물고 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공적인 겁니다. 이 대한민국의 공적을 우리 윤 대통령께서 다 묵인하고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선거 부정을 이렇게 덮는 한 지지율은 답보 상태를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현장에서 개표를 끝내 가지고 현장에서 또 투표지 불규기를 조작하는데 이분이 직접 언급 안 하셨지만 가장 핵심은 선거 데이터가 집계가 되는 이 과정 조작 서브용 pc에 개표 전에 여러분들 조작 프로그램을 세팅하고 여기다 조작값을 넣어 가지고 모든 득표수를 조작해서 방송으로 송출하고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는 제야 전문가가 그려준 겁니다. 선거 이후에 철수에서 흔적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냥 프로그램 두세 줄 정도면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개함 이후에 전자 투표지 불규만 문제가 됐지만 마지막에 가장 큰 조작은 이 조작 서브용 pc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게 되면 대한민국의 투표라는 것은 결국은 사전투표 득표를 조작하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를 한쪽은 사전투표 득표를 빼앗고 다른 한쪽은 사전투표 득표를 더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칩 그래프가 더블당은 항상 플러스가 나오고 표를 증가시켜줬으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은 항상 마이너스 나옵니다. 사전투표 득표를 빼앗았으니까 이 방법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 첫 번째는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후보별 득표수 증강 한쪽은 증가시키고 한쪽은 감소시키고 대부분 사전투표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조작을 합니다. 두 번째는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외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행랑식 투표함 사전투표함에 그냥 쑤셔 넣는 겁니다. 그것도 행랑식으로 만든 겁니다. 마음껏 쑤셔 넣을 수 있도록 투표함을 행랑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역선관위 사무총장이 그냥 도착한 위조투표지를 마음껏 쑤셔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범죄를 해온 겁니다. 이게 범죄 전모인 겁니다. 범죄 전모가 이렇게 전산 조작을 해서 득표수를 조작하고 그다음에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 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이렇게 투표함 속에 들어있지 않은 투표지를 이렇게 쑤셔 넣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이미지 파일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결사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까? 이걸 국민의 힘이 밀려 가지고 이번에도 양보를 한 겁니다. 이렇게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어 가지고 위조투표지를 원하는 매수만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지역 선관위 차원에 다 쑤셔 넣는 겁니다. 행랑식 투표함에 그냥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투표함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조작을 하기 때문에 선거가 완전히 개판이지 않습니까? 이걸 보시게 되면 여러분 보셨겠지만 보면 볼수록 아름답지 않습니까? 왼쪽이 여러분들 김태우 후보가 당선됐던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강서구청장 선거입니다. 훔친 표수하고 대준 표수가 여러분 똑같기 때문에 모든 동에서의 마이너스 값하고 플러스 값이 일치합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본수는 역사상 최악의 부정선거를 저지른 겁니다. 차익값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게 여러분 4.15 총선입니다. 4.15 총선에 경기 시흥시 아마 조정식시 5선일 겁니다. 지금 사무총장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총선은 조작을 안 했으니까 날렵하지 않습니까 차익값 그래프가. 2020년 4.15 총선 뚱뚱하지 않습니까? 이런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강서구의 역대 선거 결과입니다. 조작을 얼마나 했는지 2022년 지방선거 15% 조작 2020년 3구 대통령 25% 조작 2020년 4.15 총선 35% 조작 2018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40% 조작 2017년 대통령선거 25% 조작 2016년 조작 안함 2014년 조작 안함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제야 전문가가 다 분석한 거죠. 제야 케이님 이름 작성한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선거를 다 조작한 겁니다. 2016년 선거 빼고 선거를 조작 안 했으니까 차익값 사전빼기 당일투표 득표로 아주 작습니다. 무언가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와 당일투표들이 거의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2017년 대선 플러스 7.1 마이너스 5.1 2018년 플러스 5.1 마이너스 4.9 2020년 4.15 총선 플러스 8.9 마이너스 7.9 이런 겁니다. 다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전산 조작해 가지고 득표수 만들고 실물 위조 득표지 투입하고 오늘 말씀하신 박동근 씨 여러분 정언을 통해 가지고 저는 놀라운 것은 하나도 없고 내부에 계셨던 분 그리고 오랫동안 내부 직원 출신으로서 선거 공정성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오신 그런 병안이 아주 깊은 박동근 씨의 진솔된 그 내용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겁니다.